아침 막장급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사건이 호주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. 전 시댁 식구를 초청한 전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은 일가족 3명이 복통을 호소하며 숨진 것입니다.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에린 패턴은 전 남편의 가족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. 메뉴는 쇠고기를 다진 버섯으로 감싸는 비프 웰링턴이었습니다. 전 며느리의 호이스런 초청에 시댁 식구 4명이 참석했고 전 남편은 당일 일이 생겨 불참했습니다. 그런데 음식을 먹은 뒤 전 시부모와 전 시어머니의 여동생은 복통을 호소한 끝에 결국 숨졌고 남은 한 명도 중태에 빠졌으나 치료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현지 호주 경찰은 해당 음식에 독버섯이 들어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. 식사를 했던 4명 모두 데스캡 아마니타 팔로이드 버섯에 의한 중독과 일치하는 증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. 이 버섯은 일반 버섯과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간과 신장을 천천히 중독시키는 강력한 독소를 갖고 있습니다. 전 며느리는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. 그는 성명에서 이 버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. 호주 경찰은 성급한 추측은 삼가달라고 언론에 요청했습니다. 전 며느리가 정말 모르고 요리를 한 것인지 막장급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복수심에 가득 불타 사건을 계획하고 꾸민 것인지는 앞으로 호주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로 두고 볼 일입니다. 아무튼 산과 들에 있는 버섯은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.